자 이번 뉴스는 올림픽 얘기에요.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. 평양은 지금 정해진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과 부산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서울로 정해진 것이죠. 네 49표 중에서 34표를 받았습니다. 경쟁도시인 부산을 크게 따돌렸는데 서울은 이미 한 차례 88년대 올림픽 경험했죠. 그래서 그게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IOC에 국제올림픽위원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요. 이미 많은 도시들이 개최 의사를 보였더라고요. 인도네시아도 있고 인도 독일 중국 호주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경쟁해야 됩니다. 개최제는 6년 뒤에 발표될 것 같고요. 그런데 평화올림픽이라는 명분은 좋지만 이게 돈 문제로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서울시가 개최비용을 밝히긴 했는데 평창대 때 한 13조 8천억 원 썼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한 3조 8천억 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군요. 이게 2032년 올림픽이 서울이 개최가 결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게 아닙니다. 저희가 이제 유치전에 뛰어들겠다라고 후보 도시로 서울을 결정했다라는 게 되는데 대한체육회가 어제 또 한 3월을 올린다고 합니다.